오늘 야구장을 찾아주신 만큼 선수들은 열정적인 플레이로 보답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투수 초구 던집니다 스트리크 기가 막힌 공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리크 기가 막힌 3구 기타구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해결합니다 한화이그스의 폭발력이 여기서 나오네요 타석에 실버스타 최은성 선수가 등장합니다 연습생으로 입단해서 꾸준한 노력으로 트윈스의 외야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2구 스트리크 스트리크 3구째 스트리크 좋은 피칭입니다 타이밍을 전혀 4구 와 이걸 안 잡아주네요 5구째 쳤습니다